목격자 예 목격자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범위같이 생겨서 좋아 내 짐작이 맞다면 어미는 분명히 이 현장 안에 있어 주말에 인디 밴드 공연과 보러오는 변태가 분명해 변태같은 놈들 근데 강식반 이 새끼들은 도대체 언제 오는거야 사람들이 말이야 손님을 초대했으면 이 일을 차려야지 이 시간에 지금 어느 사람을 기다리게 하구만 그러게 말입니다 주위를 면밀히 잘 사야겠다 마신 적이 오는거야 문영상 진입다른 전부터 면밀하게 조사하라 알겠습니다 변태같은 아아 아직 상근 현장이 아직 정리해 아아 잠시만 어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모아보기 좋습니다 주무셨겠죠 어제 목격하신거 없습니까? 협조좀 해주세요 목격하신거좀 얘기해 주십쇼 저희 경찰입니다 인디펜드 좋아하십니까? 인디펜드 좋아하십니까? 네 변태같은 인디펜드 좋아하십니까? 변태같은